지금 니가 잡으려는 자는 무척이나 위험하고 잔인한 자다. 윤복이 내가 다칠 수 있단 말이다. 혹여 그 자로 인해 할아버지가 마을이 큰 위험에 빠지진 않을까. 노심 조사하며 마을을 떠날 순 없을까. 노심 내가 알아서 할 일이다. 할아버님. 윤복아, 그동안 나를 소중히 대해줘서 정말 고마웠어. 넌 여기 있어. 홍도야, 이 애비는 말이에요. 널 위해선 모든 다 알게. 누구세요? 어, 여기서 뭐하세요? 그 열셋배는 그때 그 아저씨? 아, 선생님.